안녕하세요 백마력TV입니다. 오늘 배울건 손동작. 변속동작은 원터치로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기역자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빠르게 가야해요. 먼저 클러치를 밟고 이 손모양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미는 방향을 익힙니다. 이걸 3번만 해보고 기어봉을 위에서 감싸는 방향으로 잡고 1단부터 5단까지 5단에서 1단까지 계속 연습합니다. 충분히 연습한뒤 이번엔 운전대에서 손을 옮겨 변속합니다. 변속할때 시선과 왼손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100번 연습하세요.